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이퍼 카벨데리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위험해스 위험해스 오오 위험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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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마무리인거 같은데 아 대왕꿈토리는 내꺼 첫격파를 하였습니다 여덟길 여덟개 일곱개 일곱개가 나왔군요 아 템세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은 900만대가 나왔군요 버프 들어가고 어 잠깐만요 어떻게 됐냐 장비차 아이템은 템페스트 링 15%에 에디 공식일자리였구요 실버블락 성인 15% 작살되고 에피아의 반지 15% 마이스터 이어링 21%에 에디 레전더리 7회 012옥군요 18성 다음은 핑크빙 핑크빙 성인 84초 아르테어벨트 84회 힘 15% 에디 10 무기 무기 방무보공 크리 공격력 공격력 힘까지 아 좋습니다 아 도미 17성에 5회 36초 여기에 힘 30% 에디 2줄에 올스트 3까지 아 도미네이터 15%에 에디 010 5회 51초업이네요 아 노을 10성짜리 하이네스 원더러의 15%에 에디 011에 힘 10 10 추업이 오케이 다음은 6회 51초업에 힘 18% 에디 03 아쿠아틱 6회 54초업에 힘 15% 5회 60초업에 15% 에디 2줄 4회 60초업에 18% 에디 1.5줄 81초업에 21% 에디 1.5줄 장가 크리 올스텟 올스텟의 에디 2줄 숄더 03의 힘 1 오른 17성 15% 에디 2% 마이서 이여린 17성의 힘 92% 에디 013 엠블럼 공공방해 015% 리스트아머 박모사십 보공 60% 에디 21% 망토 6회 75초업에 17성 21% 에디 1줄에 에디 힘 10% 하트 30% 045였습니다 아 그렇고 유니온은 1585 링크는 아 아 이렇습니다 어 이것으로 카벨 왕꿈투리 편 아 대리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